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히 인간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고 저희를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살아왔던 평생의 모든 날 저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은혜 안에 생존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악한 죄인들을 주님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진히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희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 받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이 무거운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선한 열망을 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더욱 큰 은혜로 돌봐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편히 살고 싶다는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도 쉽게 쉽게 벌고 고생 안 하고 편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편히 하고만 싶어 합니다 선한 열망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저희가 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하시는 것도 열망을 품고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열망이 세상을 참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땅 조지아에는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 계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콜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 하셨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콜라를 세계적인 상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맞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샘을 파게 만드는 원동력 목마름 목마름 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이 마르신가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는 것을 갈망해서 재산을 쌓고 성공을 쌓고 부기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목말라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다는 고백을 많이 남겼던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그는 실컷 웃어도 보았고 술도 많이 마셔보았고 세상의 재산과 부기와 영광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됩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잠깐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절대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채운 들 차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전두산은 역설적이지만 허무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갈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영혼한 것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저희는 70년, 80년 짧은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저희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저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고요 성령도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구하게 된답니다 저희는 과거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버려서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세상을 살면서 슬쩍슬쩍 타협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조차 부지런히 살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 있는 말씀에도 지킬 것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헛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주님이 제림하실 때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밀어놓은 채로 엉뚱한 일에 열중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슬쩍 마음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은 채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전으로서 방탕하게 산다든지 술에 취해 산다든지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때때로 저희 마음속에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능성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누구라도 헛된 것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대충대충 하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없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없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합니다 괜히 마음에도 없으면서 경건한 척 선한 척 하지 말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마음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저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데도 그는 대단히 치밀하셨습니다 전년 넘는 긴 기간 동안 복음을 약속하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이게 갈망없이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희에게 마음없이 대충하는 것을 원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저희는 하나님 옆에 정말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별로 성의 없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별로 성의 없고요 마음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사람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걸 가리키셨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살던 한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늘 와서 자신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재판관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참 불이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이한 사람조차도 힘없는 과부가 늘 하소연한 것을 풀어주지 않더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그런 원한을 보시기 원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밤에 모든 걸 정리하고 자식들을 다 뉘이고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친구가 갑자기 찾더라 합니다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갑자기 친구가 들이닥쳤는데 그에게 먹을 걸 줄 것이 없다 떡 세덩이만 좀 빌려다구 아니 난 잘 준비가 다 끝났는데 번거롭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안 주면 그냥 쉽게 돌아갈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구야 떡 세덩어리 떡 세덩어리 이게 안 갈 기세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합니다만 그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것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한가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영어번역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상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무심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지 않고 헛된 것에 가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사람들 이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상주시는 분 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셨습니다 장세기 24장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셔줄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도 즐거이 물을 먹여주었던 리브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선한 일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낙타 10마리에게 기꺼이 물을 마셔 주기를 자원했던 사람 결과적으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에서 축복하자는 놓지 않겠다고 원래는 야곱은 장작권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마름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 했고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스 11장의 모세도 그는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마는 이집트의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났던 행운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로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이 보이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세상적인 행운을 기꺼이 거절하고 버렸다고 하고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죄를 짓는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주시는 분이다 이런 약속처럼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성실하게 찾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마는 주님이 공통적으로 일하셨던 모습을 관찰해 보시면 주님은 자신에게 나왔던 사람들 자신에게 나왔던 사람들 그들을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봄 오장에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든 친구를 침상체 다리고 주임 있는 곳까지 왔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그 친구를 주임 앞에 갖다 놓을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극성스러운 친구들은 주님 계신 곳에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침상체 줄로 달아서 주님 계신 자리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지붕을 뚫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든 친구를 달아내리는 친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사람이 줄을 잡아서 친구를 내리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면 이게 그 바닥으로 사람이 곤두박질 쳐서 더 심하게 다치게 되거나 이럴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성교에 자세히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주님 옆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극성스러운 친구들에 대해서 꾸질함을 하든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집주인은 또 가만히 있었나 몰라 왜 당신들 남의 집을 뜯고 난리야 이렇게 말했음직한데 집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주님은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중풍병든 친구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도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마는 정작 이 중풍병든 친구도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정작 이 중풍병든 친구가 이런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거절했다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전부 다 나만 쳐다봐 창피해 죽겠어 좀 그만 좀 해 난 그냥 가고 싶어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그 중풍병든 병든 사람을 보셨던 게 아니고요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그는 즉시 침상을 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마태문 15장에 한 이방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청했던 적 있습니다 주님은 아예 상종 칠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에게 운 것이지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내가 게이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했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제서야 주님은 그 여자에게 답변하셨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인 너는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할 일이지 개란다 사람더러 개란다 이렇게 들이받고 가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본익 여자는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주여 울소이다 주여 울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태도를 확 바꾸셨습니다 여자야 니 믿음이 크도다 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귀신들였던 딸이 즉시 낳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질구가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병 큰 병이 있겠습니다마는 저거는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여리고성에 소경으로 살던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구걸하고 살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길래 이게 어쩐 일인가 질문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자 이 소경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이 그 거지를 꾸짖었답니다 그런데 꾸짖을수록 이 거지는 더욱 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거지의 소리를 결국 들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고 그 거지를 부르셨습니다 거지가 거둣을 벗어놓은 채로 뛰어서 주님 앞에 왔답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 소경 거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평생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주셨겠죠 그런데 거지는 많은 돈을 구하지 않았고요 돈을 구하는 대신에 이걸 구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한 아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구 받을 수 있는 대화입니까 보기를 원한 아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요 소경을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드메오는 예수님 앞에 와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네가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렇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제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신성보독자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이라 눈만 띄워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것을 저희는 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지못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의심을 믿어야 할지 이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세상적으로는 천했던 사람들 이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에 어마어마한 열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에게 속한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 나를 따라오느라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딱 뒤로 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나섰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갈망을 저희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갈망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예배 형식은 화려한데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저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봉 7장의 주님이 이런 사람들이 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찾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들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잘 읽어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거꾸로 읽어서요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다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침 저희가 읽었던 10편 42편에 있는 이 말씀은 사슴이 신혼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피판 땅에서 내 온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걸 품어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경건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성경이라고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열심도 대단했잖아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읽기도 하고 심지어 외우고 대단히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읽었어요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런 지경이 됐습니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었어요 근데 뭔지를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보고요 근데 뭔지를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못 깨닫냐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고장나 있으니까요 분명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백성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과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감없이 증거했습니다 날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모든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는 참신이다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홍의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왕부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강팩하게 했답니다 잡으러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가르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도망갔어요 바라와 애굽 사람은요 쫓아가서 때려잡겠다고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멸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증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무수한 증거를 봐놓고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이 귀를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저의 마음의 귀요 겸손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들립니다 연봉 7장 17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개운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전세계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구원 없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간혹 한둘 있다가 아니고요 마늘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말씀의 구경꾼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구경 열심히 하지만 실천력은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특긴 들었는데 봤는데 뭔 말인지는 모릅니다 야곱우스 1장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이다 야곱우스 1장 한번 저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곱우스 1장 찾아보실게요 야곱우스 1장 21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곱우스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메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편에 서는 사람 그는 알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접을 받아요 실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경을 저희가 읽어보면요 책 전체적으로 한 70번 반복되어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나 여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을 알리라 나 여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말씀한 걸 살펴볼 뿐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구부서 2장 넘어가 보실게요 14절 14절 믿는다 10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줄을 찾아 싸우니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들여야 깨달아져요 성실하게 배울 뿐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줄을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가 내게 가르쳐서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마음이 들어가야 깨달아집니다 무성의하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비코백 했는데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해는 아이들은요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성장해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걸 소화시키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잘 먹는 겁니다 병치려야 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경우 자신이 먹어야 될 걸 잘 안 먹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따분하게 있다가 밥 먹으러 가면 어떤가요 밥맛 있습니까 깨작깨작하죠 그런데 저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일꾼들 데려다가 밥 먹여보면 어떻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밥 먹는 거 먹는 거 자체가 살벌합니다 거의 그냥 백혐 물을 이렇게 빨아 당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받아들입니다 왜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게 다릅니다 태도가 그 말이 달다는 것 좀 이해하십니까 말이 달다 혹시 젊어서 연애할 때 저 연애 편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답변이 없죠 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시면 그냥 한번 읽고 그냥 꾸겨서 버리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정말 어떤 말은요 마음에 달아요 마음에 달아요 글자 몇 글자 안되고 이게 마음에 달아요 그래서 그걸 못 버려요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저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가 아니다 사라이크 황상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사야 55장 이 말씀도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찾아보실게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먹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지금 돈 받고 팔겠다는 얘기 아니시죠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오면 귀한 것을 거저 주겠다는 겁니다 55장 3절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케다 영생을 얻는 유의한 길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합니다 7절 아기는 그 길을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흥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생각처럼 생각하시겠냐고요 차원이 다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 천하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일보다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졌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권유하고 전도하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들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안 한 것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과 상품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말라 그게 왜 내 일이냐고 핑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자기가 살릴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내버려 둬 사람이 죽었다면 그게 왜 살인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살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왕의 아들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 죽는 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금전하는 것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공교롭게 저희 소식지에 묵상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스티븐 스피리버그 감독이 1998년 개봉했던 영화 라이언 일병구아기 여기도 라이언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결혼한다고 지금 바쁜데 네 명의 형제 중에 세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마지막 생존했던 라이언을 구해오라고 여덟 사람의 구출팀이 전장에 가서 라이언을 찾아서 구해내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은 죽고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덟 명 중에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요 팀을 이끌었던 밀러 대위 앞에 사망한 사람 이 사람이 라이언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짤막한 말 On this, earn it 좀 의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한 것을 보람있게 해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이만한 늙은 라이언이 그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서 한 말이 참 저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데요 대위님의 그 다리 위에서 자기에게 마지막 남겼던 그 말을 다리 위에서 했거든요 그 다리 위에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봤습니다 적어도 대위님과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래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이라면 사실 마음속에 이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희가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쏟아준 게 사실 아닙니까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6천만 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사실 복음은 그 주님 피와 순교자들의 피 위에 복음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들이 그런 수고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빚진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인으로 진정하게 값진 희생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 위에는 주님의 고귀한 희생이 지불되어 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값진 희생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 숭고한 희생을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한다 여러분 저희가 빚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빚진 사람이라면 그 빚을 갚는 것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빚값으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간절한 마음을 들여 살라는 것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의 10회로 앞두고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저희 삶 속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기억하시면서 선한 수고를 함께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복음의 귀한 사랑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도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과 귀한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이루신 이 귀한 소식 힘써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진행될 이번 성경 강연회 위해 도와주시기 원하고 저희 각 사람 귀히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신 손길에 의지하며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